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요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23장에서 24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한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오홀라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오홀리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오홀라의 행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그들이 애굽에서 시작해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각종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므로 결국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오홀리바의 행금을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행금을 그대로 본받고 심지어 더 부패했으며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 특히 성전과 안식이를 범한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인신제사를 비롯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기름을 이방 사절단을 위해 사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이방과 교대하며 이방 풍속을 따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3차로 집략하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녹슨 가마 상징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녹슨 가마 상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마를 걸고 불을 피우게 하십니다.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마 안에 양국인은 남유다 백성들을 가마에 녹은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불은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가마를 끓임으로 그 죄악을 녹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둘째 빈 가마를 숯불 위에 놓고 더러운 녹이 녹을 때까지 불을 지폐게 하십니다. 셋째 죄악 중 가장 더러운 우상 숭배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유와 상징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의 상징은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하는 지름길이자 월등한 표현법입니다. 선지자들이 행한 여러 상징입니다. 첫째 이사야 선지자가 행한 벗은 몸과 벗은 발 상징입니다. 이는 남유다로 하여금 애급과 구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둘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한 줄과 멍의 상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측량은 끝났으니 그러므로 이제 멍해를 메고 바벨론 포로로 가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셋째 에스겔 선지자가 행한 녹슨 가마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와 같은 예루살렘을 소독하시고 녹슨 아브라함 후손들을 소독하셔서 그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의 죽음을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남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갑작스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개인에게 이와 같은 큰 아픔을 주셨던 것은 그에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같은 표정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폐망할 것이며 자신과 같이 피차 바라보며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쉬지 않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51 에스겔 23장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오, 준수한 청년이오,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력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하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느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여,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냄에,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국당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위 같고, 그의 정수는 말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국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울리바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와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규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고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리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국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국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줄이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왁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왁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울라와 오울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송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이를 범하였더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저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메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절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메,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더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 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움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 점,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오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드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4장 아홉째의 열째딸 열째날의 여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안아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와가 말하여 쓴 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루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오, 너희 눈에 기쁨이오,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이를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